호랑이를 잡으면 사냥이 되지만 호랑이가 사라... 딱 봐도 강력해 보이진 않아요 그래도 뭔가 매력은 있어요 새로 반장으로 부임한 동방유빈입니다 이력서한테는 미안하지도 않아? 별로... 뭐하세요? 향이 달콤해서요 사람이 호랑이를 잡으면 사냥이 되지만 호랑이가 사라... 반장님 설명 좀 갖추세요 괜찮으세요 반장님? 누 형사님? 누 선배 혹시 국가대표 출신이잖아요 아테네 KO에 살아요 난 사라 같은 거 안 해 너 때문이잖아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... 감히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환영합니다 반장님 근데 이거 원래 의자가 없는 거야? 으악 으악 아 정답 아니 언제 봤다고 반말이세요? 저 저 저 미쳤나 본데요? 미쳤어요 진짜? 형사 그게 뭐 잘 안 씻고 배가 좀 안 씻긴 해 아 그냥 강도 우리요? 그만해 그러니까 감정을 다 빼고 천천히 염 막내야 정신 차려라 네 장형사 코는 정말 개 같은 코예요 염 경사님 찾으신 건 말입니다 너는 형사가 아니고 교사야? 아아 네 말씀하세요 무조건 접습니다